안녕하세요. 신입니다. 저는 색스폰니 학원에 왔는데 제가 마우스피스를 물고 연주를 하다보면 자꾸만 입에 침이 많이 고여서 마우스피스가 저절로 밀려요. 그래서 원장님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. 입에 침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단 것을 먹었을 때 그리고 음식을 먹고 양치질을 안 했을 때 그리고 양치질이 또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리고 또 커피를 먹었을 때 그리고 입이 건조할 때 침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색스폰니 학원 오기 전에 밥을 항상 먹고 오거든요. 기운이 없어서 그것도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와서 믹스커피를 또 제가 중간에 먹어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원장님 말씀을 잘 들어야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? 안녕!